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둥근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는 바다에서 떠올라요 그 아름다운 그 광경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 이제 그런데 목사님은 빨리 이루어질 걸로 원했어 빨리 이루어질 걸로 사도바울 선생님도 당신 그 생애의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도와 속사도와 수많은 선진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그 후에 생각했는데 안주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일어나는 현상 그 음녀가 바로 천주교란 말이래요 이제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지만 적그리스도가 통합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종교통합을 이루면서 예수 믿는 길이 천당 가는 길이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통합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의 극락에 간다 하나의 낙원에 간다 이런 것을 지금 세계에서 통합정부 세계연합정부를 만들어가면서 연합정부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는 더 실체화되게끔 이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WCC를 반대하는 주도폭탄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나는 이제는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봤어요 정말 참 그 목사님께서 얌전하고 강단에서만 계속 자고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섰을 적에 사탄이가 우리 목사님 막 그 해가지고 목사님을 강단에 못 써가지고 배 아파서 설산하게만 그냥 하는 거야 설산하게 계속 설산하게 말씀을 못하게끔 좀 있으면 화장실 가고 좀 있으면 화장실 가고 그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했는데도 목사님은 끝끝내 정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정말 그 신앙의 의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WCC를 반대하는 첫 상시자로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공로패를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사탄에게는 이미 찍혔습니다 이렇게 되는가 언젠가는 그 바다에 있는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때에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조용한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내보고 이러는 거야 내에 대해서는 무슨 아께 저는 정말 이제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내에 대해서는 무슨 받은 거 없는가 하고 목사님 처음으로 또 내한테 물어봐 나 몰라요 내가 그러고 들어왔거든 몰라요 하고 들어왔는데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용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있잖아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세우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봤는데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는 거야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나의 찐낭 찐낭이 뭔가 하면 그 화살 통 보고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다 난 중국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 그 화살을 통에다 넣쳤나 아멘 그래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왕이 딱 쏟았나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전통에다가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 글을 들어서 실적에 사탄의 심장을 원수의 사탄이 아니고 원수의 심장을 찌르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앉아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안디옥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거기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24시간 주요를 부르며 24시간 깨어서 기도 재단을 쌓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천교회에 그래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기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솔직히 말했던 거 목사님 난 못 가게 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심장이라 했잖아 심장이면 여기서 펄떡펄떡 뛰어야지 어디로 갈라 하는가고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나 그 말하면 나 꼼짝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목사님께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어차피 한 생에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 가도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피값으로 받고 사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서로 상합하며 상호하며 사랑하며 진리를 나누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